수원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성남시 서현역 사건 직후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30대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. A씨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달 3일 오후 DC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한남은 한국 남자의 약자로 한국 남성들을 약잡아 일컫는 혐오적 표현으로 통용됩니다.